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사태 이야기입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 회사는 굉장히 짧은 시기에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기업 M&A 인수합병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나가는 먹튀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론스타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본의 흐름, 이런 부분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론스타 사태가 20년이 됐습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 정부 때문에 6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에서 우리가 거의 이겨가지고 2,800억 원 플러스 이자 정도만 내면 된다. 6조 원을 달라라고 하는 론스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이 소송에서 우리가 2,800여억 원만 주면 된다. 소송 거의 이긴 것이죠. 이렇게 소송이 이길 수 있었던 데는 2007년에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석열, 한동훈, 금감원장입니다. 또 이복현 이런 수사팀이 있었다. 이 수사팀 때문에 우리가 6조 원을 물어주지 않고 2,800여억 원만 물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등이 나라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동안 계속 회자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외환은행이 부실기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채도 안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인수를 합니다. 은행을 인수하는 데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팔려고 합니다. 영국계 기업에 팔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을 남기고 우리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은행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왜 승인을 해주지 않았느냐 정부가 영국계 기업에 외환은행을 팔도록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6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국제간의 투자자와 한 국가간의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산하에서 이걸 재판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2,800여억 원만 배상하라라는 것입니다. 6조 원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승소를 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긴 그 배경에는 2007년에 대금 중수부팀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본감소계획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허위로 자본감소계획을 발표해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돼서 외환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금 중수부에서 파헤쳐서 당시 이 내용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를 합니다. 론스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한 부분은 재판 판결에서 밝혀냈습니다. 대금 중수부 수사를 통해서 재판 판결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 산하 재판기구에서 그 내용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6조 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고 2,800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피해 배상을 줄일 수 있었던 데는 대금 중수부의 당시 수사팀의 공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당시 대금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고 한동훈 검사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뭐 그래도 일부 2,800억 원은 패소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대목이죠. 이게 왜 든든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여야 가릴 것도 없습니다. 뭐 정치인이라면 모두 이걸 공격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도 개탄을 했습니다. 론스타에게 왜 외환은행을 팔았느냐. 론스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깁니다. 4조억 원 가까이 이익을 챙기는데 그렇게 이익을 챙기고도 또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6조 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았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무식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엄연하게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활약을 하고 있고 당시 IMF 이후에 외환은행이 부실기업이 됐는데 이걸 인수할 우리나라의 자본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런 공격의 결과 이런 사태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격의 와중에 이런 대규모 국제 간의 금융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 경찰도 사실은 수사능력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사능력이 떨어졌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금감원장 중앙지검의 이 팀들이 금융을 공부해가면서 또 한동훈 장관은 영어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죠. 정말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이 수사를 이끌었고 이 수사에서 론스타를 이겨낸 겁니다. 그게 이제 큰 업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계속 검사생활을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부,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이 특수부 수사의 가장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다. 지금의 대형 비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말이 그겁니다. 조국이 당시의 부인인 정경심을 통해서 펀드 회사에 관여한 것,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자금 흐름은 문제가 있다라고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론에 많은 것들이 불거졌지만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조국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펀드, 그 부분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금융 흐름 이런 부분에까지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사팀이 공부를 해가면서 소송에서 이겨낸 부분. 이 론스타와 그 소송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 부분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 6조 원을 물어주지 않고 2,800여억 원만 물어주면 된다. 이 2,800여억 원도 플러스 이자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또 이의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통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큰일을 했다. 역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 합니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 하고 이 론스타 사태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정말 우리 정치권이 무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론스타 이런 사모펀드 이런 부분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흐름은 법에 허용된 한도 내에서 이제는 지금 사모펀드가 국내에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20년 전만 해도 사모펀드란 말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무지한 상황이었다. 그런 무지한 상황에서 빚어진 많은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팀이 론스타와 벌인 소송에서 론스타의 주가 조작 부분을 밝혀내면서 이렇게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승소한 것이죠. 승소를 해냈다. 한 부분은 박수를 칠 만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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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